안녕하세요 굿모닝 아 졸리다 이제 일어났어요 오늘은 저의 생일 Happy Birthday 저의 생일이에요 지금 날씨도 짱 좋아 너무 졸려요 눈 뜬지 10분밖에 안됐어요 어쨌든 오늘은 저의 생일이라서 24시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그래도 생일 분위기는 조금 내야 되지 않을까요 집을 좀 생일답게 꾸며볼게요 얼굴 봤어 일단 일단 뭐냐면은 저의 생일이 안 돼요 밥 먹고 이래야 돼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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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을게요 아침은 야꼬 아침은 야꼬 아침은 야꼬 아침은 아침은 밥에 비비고 미역국 아침은 미역국 볼 시간이 없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? 선생님 빨리 노래 불러 노래 불러 노래 불러 해키 버츠 레키 버츠 일 밥 먹은 지 얼마 안되서 털 같애 와 힘들어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코인이요 안녕하세요 짜잔 네? 빨리 노래 불러줘 노래 불러줘 어 내 셀프로 생일 축하하고 있어 그렇게 내 가리 없이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거 하느라 힘들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래 불러줘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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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제 더 많이 축하 아유 이제 오늘 일 다 끝나서 케이크를 들고 아빠 집으로 가려고요 케이크 이거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케이크 따로 안 사고 그냥 요거에다가 초 불고 가족끼리 식사하고 올게요 더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날에 먹어요 이 시각 멈취를 먹었습니다 오! 맛있다! 아이스크림 오늘의 시각 멈취를 먹었어요 먹기 전에 먹기 좋은게 잘 먹었어요 시각 멈취라 먹기 좋은데 연기 아, 로컨이 진짜 너무 많네. 생일이 너무 많다. 다행히 좀 하고 있긴 해요? 아, 아. 다행히. 아, 잘하네. 자, 또, 한번 타마자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아, 제가 뭐 못나 앉아있었대. 찍고 있는 거야? 어. 아이씨. 아, 껍도 찍고 있었어. 나 지금 다리 떨려. 못나 앉아있었대. 풀꺼, 풀꺼, 풀꺼. 똑바로 앉아있어, 나야. 풀꺼. 핫둘, 핫둘 시작, 핫둘 시작. 뭔데? 뭐이까 생각해? 민혜야, 남았어. 한둘, 세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못생긴 이미야. 생일 축하합니다. 자, 다섯 살 묵은 애 같아. 아, 힘들어. 아, 나 오늘 생일 축하글을 한 5분 주는 거 같아. 왜? 학생들이랑도 불렀어, 아까 다시. 어떻게 자를까? 이렇게 자를까? 왜? 니 멋대로 잘라라. 우리 똥꼬에 불렀네, 동생. 야, TMI야. 먹을 거 여기다가 내겨놔야지. TMI야. 그만큼 자를게, 니 거. 네. 끊어, 끊어. 끊어, 끊어. 마지막! 하나, 둘, 셋! 가져가려고? varies. abandoned 이거 먼저 들어갈 글쎄주. оль 이제 엄청만 sampinhas! 감사합니다.